굉장히 많이 친해지셨죠? 네 네 왜 웃어? 지금 살짝 내외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왜냐하면 이제 또 혜선씨가 조금은 낯을 가려요 그래서 처음엔 좀 친한 척 하다가 저한테 걸렸거든요 친한 척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친한 척이었어 이렇게 근데 뭐 그 이후로는 좀 관계가 친하게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네 두 분이 함께한 인터뷰 영상만 봐도 정말 부럽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두 분의 케미가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평소에 보던 그런 멜로의 분위기라기보다 드라마상에서도 이제 저희가 만나서 저희가 둘이서 대사를 주고받고 하는 게 어떤 남자 여자로서 어떤 멜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남자 대 남자로 약간 승부를 거는 듯한 그런 씬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저절로 약간 약간 찐친 느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철인항우를 하게 된 것이 신혜선 때문이다 라고 우리 김조연씨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 질문이 마침 들어와 있는데 정말 그 이유가 전부인가요? 네 전부라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전부까지는 아니고요 예예 어떤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는 이제 조금 즐거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즐거운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뭐 아주 큰 사극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대화사극도 많이 나오고 했었을 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물어 가고 이제 사극에 대한 향수가 제가 있었던 터에 이런 작품을 만났고 행여의 작품이 시작으로 뭔가 사극의 또 다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감독님과의 첫 만남에 벌써 대본 분석이 다 끝나가지고 갔네요 우리 김조연 배원님 와 대단합니다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깃집이었는데 아 고깃집? 거의 뭐 두 점을 먹었나?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얘기하느라고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와 정반대의 고깃이었네요 아 그래요? 신혜선 씨는 어땠는데요? 저희는 여기는 고기 두 점을 먹었는데 저희는 감독님과 함께 1인당 한 3인분씩 먹었나요?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강의 여주인공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 김소영을 맡았는데 이 인물이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알 수 있게 한마디로? 그렇죠 좀 어렵죠 얘를 한마디로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그럼 첫 느낌은 첫 느낌 뭐야? 라고 할 것 같아요 뭐야? 네 오 조선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야 이러거든요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순호낭후도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계속 종전의 김소영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네 뭐야 여러분들도 이 뭐야 라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찰떡같이 혈기왕성한 대한민국 셰프의 모습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거 있잖아요 진짜 막 이러면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 나는요 예 오 너무나 대단할이 많지 너무 귀염을 토할 정도로 훌륭하게 진짜 신의 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소영의 모습도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제 모습을 잘 몰라서 아리따운 사랑스러운 러블리 예 뭐 그런 모습들 감사합니다 아니 어쨌든 너무 이 고민의 흔적과 정말 열심히 이 역할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했겠구나 하는 예 그냥 뭐 예 시청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댓글을 되게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개의 홍보 영상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제 캐릭터를 살짝 맛보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댓글 중에 아잼이 뭐 아재같다라는 그런 댓글들을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봉안이의 캐릭터는 되게 어 여자를 잘 이제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그런 여자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매력적인 남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제가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외향에서 주는 느낌이 좀 큰가봐요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점점 아재가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그런 모습을 그나마 좀 귀엽게 봐주실 수 있다면 저는 반은 성공한게 아닐까 싶은데 철종이라는 이 어려운 캐릭터를 어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아까 뭐 유연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정말 유연하게 정말 미꾸라지 마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어 너무 대단해 보였었고요 그리고 저도 뭐 지금 방송을 본건 아니지만 저랑 있을 때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온도차가 이 한 인물을 연기하면서 1인 2역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다른 온도차를 낼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라웠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어 뭐 이렇게 나눌 순 없지만 낮철종 밤철종 이렇게 두 가지 매력에 다 빠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파트너로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아직 끝나진 않았죠 참 제가 뭐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탄탄하게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어디로 튀어도 잡아주는 중심이 있어서 저는 되게 즐겁게 작품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또 이 작품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또 만나도 되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되게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뭐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마음껏 뒤놀 수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또 같이 놀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경영씨 애드립의 천재에요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뛰어놀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애드립의 천재입니다 정말 이 팬들 사이에서도 애드립 장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 티저였나요? 아니 옥수수 털리는 그 장면을 예 그것도 그냥 본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옥수수를 조달해 주셔가지고 탄생된 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아니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팍 생각이 나는 건가요? 그때그때 생각이 날 때가 많고요 그럴 때에 아주 잘 받아줘서 쉽게 그냥 편하게 막 하는데도 잘 받아줘서 그리고 감독님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있으셔서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애드립에 좀 묻어나니까 둘이 만났을 때 좀 유심히 봐주시면 누각에서 혹은 저희 이제 대조전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자는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주의깊게 봐주시면 근데 그걸 시청자분들은 애드립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너무 물 흐르듯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할 정도로 물 흐르듯이 대사처럼 막 읊어요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시적인 그런 대사들을 막 읊어요 애드립으로 대본처럼? 대본처럼 내가 대본에 놓친 게 있나 이렇게 봤는데 그냥 애드립으로 막 하는 거예요 소름이 돋네 근데 그게 이제 살리신 부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자르기가 아까울 정도로 컷을 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술술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철종이 혹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철종이 영혼이 깃든 거 아닌가 싶어요